장두식입니다. 올말트와 소매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앞다투어서 구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충전소 설치가 지금 경쟁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반영한 2층 건물 모습을 담은 이미지 한 장을 공개했다. 테슬라의 전용 충전소 슈퍼차지의 미래 모습을 구현한 건물로 수십 개의 충전기와 함께 식당, 자동차 극장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8월 테슬라의 미래형 식당이 LA에서 올해 말 준비가 될 것이라는 글을 떠올렸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식당이나 마트, 카페 같은 소매업체와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하는 다목적,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해도 최소한 15분은 걸린다. 이런 충전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매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경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업체는 충전이 오래 걸려 전기차가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어서 또 이득이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세계 1위 유통공용 월마트다. 월마트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의 도시와 교회, 또 시골에 걸쳐있는 수천 개의 매장에 전기차의 급속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80개의 매장에서만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대부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 3만 7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웨이 역시도 또 새로 여는 매장에 고속 충전소 서브웨이 오아시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에 내놓았다. 녹지공간과 또 화장실 놀이터를 갖춘 편의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충전하는 동안 서브웨이 매장에서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따로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멕시코 음식체인 타코벨도 지난해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충전소를 공개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또 밝혔다. 그래서 소매업체들은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하면 특히 젊은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대체로 중장년층보다 젊은 세대가 전기차 구매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는 주차장을 활용해 충전소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충전, 수수료 수익도 또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을 겸한 다국적 매장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자동차 업체 볼보 또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전기차 인프라 차지 포인트는 삼각 공조로 지난해 덴버에서 시애틀 사이 스타벅스 매장 15곳에 충전기를 설치를 했다. 장거리 여행객이 아침에 카페에 들러서 음료수를 마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충전소를 찾기 어려운 충전사막을 중심으로 충전기를 추가한 것이다. 메르세데스 또 벤츠도 지난달 도로 휴게소 옆에 업체 버키스와 함께 내년 말까지 30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로열 더치셀은 작년 영국 런던에 전기차 충전소를 열면서 식료품과 카페를 함께 들여다놨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주유소는 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커피와 식사 또 간식 차를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송유진 기자가 올린 기사 내용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